저 잡지는 도서관의 것이다. 그녀는 몇 달 동안 이 클럽 소속이었다. 그녀는 몇 주 동안 이 클럽 소속이었다. 시카고는 미국에 속한다. 버지니아는 미국에 속한다. 하와이는 미국에 속하니? 알래스카는 미국에 속한다. 그녀는 몇 주 동안 이 클럽 소속이었니? 저 잡지들은 도서관의 것이 아니다. 버지니아는 미국에 속하니? 그녀는 여러 해 동안 이 클럽 소속이었다. 나는 6주 동안 이 클럽 소속이었다. 텍사스는 미국에 속하니? 그녀는 10달 동안 이 클럽 소속이었다. 이 CD는 도서관의 것이 아니다. 이 CD는 도서관의 것이 아니다. 즉, 그가 시작됩니다. 그가 시작되다. 저는 거고 싶습니다. 이 CD는 도서관의 것이 아니다. 이게 좀 더 없겠죠? 감사합니다.